2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남유다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봤죠. 남유다는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첨어나먼 우르, 우르크 지역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의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모양새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죠. 어머나먼 약속의 땅, 가난한 땅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약속을 언약을 냈습니다. 바로 너의 민족을 많게 해주겠다라는 자선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쭉 번성하였고, 나중에 국가, 국가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이 국가적 팽창기에 다윗이라는 한 왕을 세우셔서, 그들과 그와 또 동일한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나단신탁이죠. 나단신탁, 아브라함과의 약속. 이 아브라함의 약속과 나단신탁, 다윗의 언약 이 두 개는 구약성기의 가장 중요한 언약적인 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멸망시켜야 하고 말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리고 다윗의 언약, 내가 너의 왕조를 영원히 경고하게 주겠다. 내가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 이 두 약속이 이스라엘 국가가 사라진 상태에서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역사를 살피게 될 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속에서 메시아 신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포로기 신학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로로 했을 때는 그리스도라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종교는 바로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교, 바로 기독교, 바로 포로기 신학 속에서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한 신학이 탄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 이야기 흥미진진하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로니아로 끌려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남유다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들에게는 오히려 전쟁 때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 따랐죠. 왜냐하면 틈만 나면 남부지역에 있었던 애돔이 쳐들어와서 약탈해갔고요. 그리고 이 땅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전쟁의 폐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에가스를 보면 먹을 것이 없는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정말 비극적이고 참혹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인구 밀도가 20만 정도 되었었는데 그중에서 1만 명의 엘리트들, 귀족의 청년들,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남아나지 않았던 것이죠. 자, 화전민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고요. 그리고 끌려갔던 유대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스겔서를 보면 그들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발 강가는 어딜까요? 자,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스라엘은 다시 우르로 돌아가거든요. 여기가 전체가 바벨로니아 땅이고 이쪽 지역이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호칭도 바뀌게 됩니다. 본래 그들이 나라가 없었을 때는 히브리인들이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바로 출애굽했던 그 당시에 그들을 향한 호칭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가난한 땅에 나라를 세우고 건국하고 난 이후에 그들을 부르는 주변 이웃 국가들의 호칭은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파괴되고 없어졌죠. 이제 그들은 남유다만 남게 되었고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로니아에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르기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호칭은 남유다인들이 끌려갔다고 해서 유대인이라는 호칭이 붙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란 말은 포르기 시절에 만들어졌던 호칭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주 소수민족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호시탄탐 그들의 부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보호해야 했던 운명의 처에 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들을 끌고 갔던 바벨로니아. 바벨로니아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처음에 제국은 아시리아였습니다. 아시리아. 아시리아 같은 경우에 공포통치였습니다. 철저하게 힘을 보여주고 그리고 말을 듣지 않았을 경우에 민족을 찢어서 온 세계 가운데 흩어버리고 그 민족의 흔적조차 지워버리는 게 아시리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가 일어나게 되었죠. 바벨로니아는 아시리아가 저질렀던 잘못을 반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시아의 공포통치로 인하여서 잦은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죠. 반란을 진압하다가 아시리아는 시간을 다 보내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벨로니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속국에 있는 엘리트들, 바로 귀족 청년들, 이런 사람들을 다 바벨로니아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제국을 찬양하게 만들고 제국에 대한 신념과 가치를 심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국 경영 인재 사업을 펼치게 된 것, 제국 집중 정책을 펼치게 된 겁니다. 이제 제국주의가, 고대 제국주의가 점점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르기 시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제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르기 시절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싶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들의 중심이 바로 신하구구, 신하구구라고 불리는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회당. 회당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지키기 싫어했던 율법, 그토록 배우기 싫어했던 율법들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포르기 시절은 하나님께서 아예 성전을 부숴버리니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성전 제의 중심적인 이방 종교의 모습을 버리게 되었고 이제 그들은 토라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실천하는 종교로 점차 변해져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보다 그들이 나라가 멸망당했던 첫 번째 이유가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당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국들, 바로 바벨로니아와 같은 제국들은 하나님께서 잠시 사용하는 막대기라고 생각을 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막대기를 버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래 땅으로 회복시킬 새로운 언약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르기 시절의 신학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때 새로운 메시야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모세와 같은 사람을 일으키셔서 새로운 출애국, 새로운 출바벨론을 일으키실 그때가 될 때까지 그리고 완전한 제국으로부터 독립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다위세 왕조, 새로운 다위세 왕조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우상들을 배격하고 율법을 지켜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그들이 속지 않은 유일한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집어삼켰던 바벨로니아는 아주 거대한 왕국이었고요.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광야, 평야 한가운데 사각형 모형의 거대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성 중앙에는 유프라데스강이 흐르고 있었고요. 그리고 100개의 성문과 성벽 전체 둘레가 90km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시였죠. 그리고 바벨로니아는 어마어마한 건축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광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70년 만에 멸망하게 되는데요. 아멜 마르두, 네르 글라살, 마르두 라바시와 같은 사람들은 쿠데타 혹은 자연사, 암살로 죽게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사람이 나버니 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전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메소포타미아 출신, 남부 출신들인데요. 그런데 하란 사람이었습니다. 나버니 두스는 메소포타미아 북부지역의 사람이죠. 그런데 하란 지역은 달신 숭배지였습니다. 그래서 나버니 두스는 달신을 섬겼는데요.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남부지역의 사람들은 마르두굴 섬겼습니다. 북부는 달신을 섬겼고요. 그래서 종교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버니 두스를, 귀족들과 시민들이 거부를 냈고요. 나버니 두스는 염증을 느껴서 정치를 벌이고 낙향을 하고 그의 아들이었던 벨사살이 대신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섭정의 형태로 벨사살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벨사살은 성경에 의하면 음주감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539년에 70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바벨론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자 바벨론이와 영토가 이렇게 넓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일어나게 될 제국은 페르시아인데요. 원래 페르시아는 되게 작은 나라였습니다. 바로 이 길쭉한 산맥지역이 오늘날 이란, 그리고 고대세계사적 이름으로는 메디아 지역인데요. 이 메디아라는 왕국의 한 작은 도시국가가 바로 페르시아였습니다. 메디아인들이 세운 도시였죠. 자 그러나 이 작은 나라가 작은 나라에 걸출한 영웅이 탄생했으니 바로 키루스였습니다. 키루스, 성경의 이름으로 하면 고레스입니다. 키루스 2세가 550년에 작은 나라가 큰 나라 메디를 삼켜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파죽지세로 시골라가 바로 저 북쪽, 북서쪽에 있었던 리디아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때가 546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로니아 용토를 감싸는 모양이 된 것이죠. 이 리디아 전쟁은 고레스 혹은 키루스 2세를 생각과 가치관을 변혁시켰던 중요한 사건이었는데요. 바로 리디아 지역이 헬라인들이 사는 유일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쪽 지역은, 아르메니아 지역은 아시아인들이 사는데 아시아 지역에서도 리디아 지역의 해변, 이오니아 지방은 그리스인들, 헬라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바로 헬라 철학에 아주 심취한 그런 민족의 사람들이었죠. 이때 헬라 문화를 헬라 철학을 접하게 되고요. 키루스가, 키루스는 그리스 철학을 접한 키루스만의 독특한 정책을 펼치니 그것이 바로 관용 정치였습니다. 자, 이제 페러시아가 바벨로니아를 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끝내게 되었고요. 메대 지역과, 그리고 여기 있는 군사력들을 모아서 바벨로니아를 539년에 치게 됩니다. 오피스라는 지역을 치게 되고요. 이때 승리하게 되고, 바벨로니아 사람들은 바로 벨사살의 정치의 환멸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성물을 열어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혈 입성을 하게 되고, 바벨로니아는 아주 그냥 쉽게 페러시아 고레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와 관련돼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단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키루스 2세는 바로 평화정치, 평화정치를 선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키루스 2세가 왕위를, 제국을 통일하자마자 인권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키루스의 원통입니다. 오늘날 대형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원통비문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읽어보면 세계 최초의 인권선언의 폭언문이라고 여길 정도로 세계사에서 아주 중요한, 아주 급진적인 그런 평화정책들을 펼쳐야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여기 내용들을 보면 나는 결코 전쟁으로 통치하지 않는다. 나는 폭력으로 너희를 차별하지 않는다. 남의 재산을 강탈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의 전통과 종교를 존중한다. 다운주의적 정책을 펼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스라스에 보면 또 이런 원통비문에 적혀있는 내용과 유사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페르시아 고리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공포와 조서를 내린다. 하늘의 하나님 요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시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참신이다. 이렇게 비문에 고리스의 칭력이 적혀있었다고 에스라스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고리스가 하나님을 믿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이들은 바로 혼합주의, 다신교, 그런 어떤 맥락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뭐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신학은 포로기를 겪으면서, 거치면서 격변기를 걷게 됩니다. 우선 그들은 과연 하나님은 실패하였는가?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죠. 바로 그것에 관한 내용들을 기록해내온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바벨로니아 왕들까지도 통치하시고 제외하시고 다스리는 이야기가 나와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신학, 왕권 신학이 포로기 시절에는 강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왕 고레스, 고레스까지 기름부음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름부음 받았다는 말은 바로 메시아라는 표현인데요. 이건 일반적 표현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고레스까지 다스리십니다. 온세계의 열 왕들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 시절을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들은 또 하나님의 언약,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두 가지 언약, 모세의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과 바로 나단의 신탁,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들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 영원히 지켜주겠다. 그 약속들을 어떻게 성취하게 될 것인가? 그러고 있는 것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바로 새로운 성전신학, 새로운 메시아신학들이... 그 윗는 신들이 나오죠. 아멘